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디스와 함께 돈 벌어 나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벌어 증여가 되겠습니다. 손자녀한테 증여한다면 생기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먹어 온 음식 외에 색다른, 기발한 다른 음식이 있다면 사람들의 호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색다르고 간편하고 만들기 쉬우며 먹기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발한 음식은 인스턴트 음식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음식들의 공통점은 오래가기 힘들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음식이고요. 또 다른 음식이 대체합니다. 물론 이 또 다른 음식도 마찬가지 운명에 처해집니다. 마치 요즘의 유행가가 오래가지 못하고 크래식이 평생토록 사랑받는 이유와 동일하지 않을까요? 증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기발한 증여를 한다면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는 있으나 잘못하면 손해가 막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과 증여는요. 제대로 된 검증이 필수고요. 인스턴트식 증여보다는 정통한 증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선 증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많은 부모님들은요.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자녀한테 증여를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로의 자산 이전을 위한 눈물겨운 분투가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한테 지속적으로 증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한테 지속적으로 증여를 하게 된다면요. 증여세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게 되죠. 왜 그럴까요? 바로 증여세는 누진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에서 최고 5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대안을 찾게 됩니다. 즉 또 다른 증여를 생각하게 되는데 증여의 방법이 아니라 수증인을 좀 바꿔보는 것이죠. 바로 손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손자녀한테 증여를 하게 된다면요.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손자녀한테 증여를 하게 된다면요. 추가 증여세를 더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생략 할증세액이라고 해서요. 무려 30%를 추가적으로 더 부과합니다. 그리고요. 미성년 손자이면서 20억원을 초과해서 증여했을 때는요. 30%가 아니라 40%라고 하는 엄청난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생략 할증세액 때문에 과연 손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을 주저해야만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피하지 말고 손익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 자녀한테 10억 5천을 증여했다. 그러면 증여세는 2억 4천만원이 나오는데요. 증여한 이후 10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증여를 한다. 그러면 40%의 증여세를 피할 수가 없다 보니까 부담스럽겠죠? 과연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0억 5천 증여했는데 추가적으로 10억 5천을 더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증여세는요. 총 증여액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5천만원 증여재산 공제 받고요. 20억 5천만원이라고 하는 과세표준의 40%를 부과하죠. 1억 6천만원의 누진공제를 하니까 6억 6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했고요. 기납부 증여세의 2억 4천을 빼니까 4억 2천이라고 하는 엄청난 증여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하지만 10억 5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자녀가 아닌 손자녀한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 손자녀한테 10억 5천만원을 증여한다. 그러면 증여세는요. 10억 5천만원에서 5천만원 증여재산 공제하고요. 과세표준 10억원에 대해서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을 빼니까 2억 4천이 나왔고요. 활증과세 30%를 더하니까 3억 1,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아들한테 증여하는 것보다 1억 8백만원을 더 절세할 수 있으니 당연히 손자녀한테 증여해야겠죠. 자 이렇게 자녀보다 손자녀한테 증여하는 경우에는 메리트가 몇가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는요. 자녀보다 100배는 더 사랑스러운 손자녀한테 직접 증여하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전자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한테 증여한 이후에 자녀가 자신의 자녀 손자녀한테 증여를 하는 단계를 거치면 증여세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5천만원을 자녀한테 증여했다. 그러면 증여세는 2억 4천이고요. 그 자녀가 손자녀한테 같은 금액을 증여했다. 그러면 똑같이 2억 4천이 나오다 보니까 총 4억 8천만원의 증여세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녀한테 다이렉트로 증여 10억 5천을 했다. 그러면 세대생량 할증세액을 포함하더라도 3억 1,200만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아들한테 손자녀한테 2단계 증여하는 것보다 무려 1억 6,800만원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들한테 증여한 이후에 아들한테 추가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와서 주저하는 경우 그래서 손자녀한테도 증여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리스크를 봉착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제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손자녀한테 증여했을 때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증여 후 5년이 경과되면 증여재산은 합산 제외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감소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상속세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증여를 한다. 그러면 증여 후 10년 동안은 증여재산을 합산하는데 손자녀는 5년만 지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외가 된다면요. 상속재산이 줄어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상속재산이 5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요. 지방청 주간에 상속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러면 소위 말해서 빡시게 받게 되는데요. 1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도 조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라고 노력하는데 이때 바로 손자녀한테 증여하고 5년만 견디면 되겠죠. 그렇다면 손자녀한테 무엇을 증여하면 좋을까요? 바로 현금이 아닌 부동산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어린아이 2살 3살 된 손자녀한테 주택을 증여해도 되겠느냐 하지만 다 증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옆빌딩도 증여할 수 있고요. 토지도 증여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가치가 상승될 것이라면 손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비상장 주식도 증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손자녀 증여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함께 증여하면 혹시라도 손자녀는 합산가세 돼서 누진가세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증여하고 아버지가 증여하면 따로따로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10억 5천만 원을 손자녀한테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5천만 원 공제받고요. 증여세는 세대생양 할증세까지 합쳐갖고 3억 1,200만 원을 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부모님이 10억 원을 자녀한테 증여한다고 가정해볼까요? 이랬을 때는 증여재산 공제에 5천만 원은 공제받지 못하다 보니까 10억 원에 대해서 2억 4천만 원의 증여세만 내면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부모님하고 조부모님을 합쳐가지고 혹시 6억 4천만 원 내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손자녀 증여시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5년이 경과되면 또다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는요. 10년간 합산해서 성년자녀는 5천만 원, 손자녀 포함이죠. 그 다음에 미성년자녀는 2천만 원만 공제하다 보니까요. 5년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또다시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공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손자녀 증여 후 5년이 경과되면 또 증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증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합산해서 누진가세하다 보니까 효과는 좀 떨어지겠죠. 5년이 경과되면 증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손자녀한테 증여하면 5년이 경과됐을 때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합니다. 손자녀 증여시 친손주나 외손주나 다른가요? 하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는 친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나 동일한 직계존속입니다. 따라서 증여재산 공제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고요. 증여 후 5년 경과시 증여재산 합산 배제도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현명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반드시 손자녀 증여를 강화해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비상속인인 며느리 사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며느리 사이한테 증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5년이 경과되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니까 반드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손자녀한테 증여하면 생기는 일, 손자녀한테 증여하면 얻어지는 메리트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